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너 뒷잔지라고 아니 니가 무슨 캠핑이야 이게 캠핑이야 니 거 이거 캠핑카 방수관 형 많이 살려주더만 왜 주 진짜 내가 소모가지로 할게요 2부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2부 꼭 보고 와주세요 여러분들 인기이금의 니킥 광수입니다 아 지금 또 경기방에서 12시 2시 생방송하고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또 바로 900만원짜리 캠핑카 또 개미알기한테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의외로 저는 광채형이랑 조회수 2만 3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지금 12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바로 광수씨 외목마을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야 지금 저기 아니 라디오 끝나고 있는데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? 여긴 너 어쩐 일이에요? 아 오늘 또 광수 라디오 하는 것도 하고 모니터 좀 해보니까 일단 여기 식당이니까 나가서 얘기 계속 하시죠 네 아니 이 부호씨가 어쩐 일로 이렇게 왔어요? 아니 저 이광채씨 유튜브를 보는데 미키광수TV 아 광수다영 저 광채형 너무 도와주고 있더라고 아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저 미키광수 유튜브에 다른 기술로 한참 또 예 조회수를 올렸던 사람인데 예 아이고 뭐 요즘 뭐 광채형 그 개미악이가 요즘 뭐 그거 노수 캠핑 그거 한다고 막 또 광수 도와주니까 아니 지금 또 그거 조회수 지금 12만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유명해지고 싶어서 또 찾아왔네 아 진짜 캠핑은 나나 진짜 캠핑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아 진짜로요? 아니 지금 오늘 유튜브 찍는다고 좀 신경 썼네요 옷을 아 그럼요 후드티 파란색 가슴을 대는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대한민국 회사 건데 대한민국 회사 건데 아 잠깐만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가슴을 대는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섹세스한 느낌이라던데 아니 엉덩이에 뭐가 많이 묻었네요 모자는 옛날에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소지섭 씨 머리 모자를 이렇게 쓰고 오셨네요 아 그렇지 이게 캠핑의 기본이거든요 오 아니 휴대폰 케이스예요? 아 들어놔요 아 이 눈물을 채우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 그 안에서 네 잠시만요 네 여기도 많이 벗겨지셨네요 정말 안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경미야씨가 차를 대기했어요? 예예 막았어 어 막았는데 이제 광수씨 팔고 왔는데 어 그 이 분 아까 그 경기방송 라디오 이렇게 차 들고 들어오셨을 때 어땠어요? 아휴 그냥 어떻게 저거 노트 잔지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차가 좀 누워요 그래 아하 그래요? 아 이거 외모보고 아 이거 외모보고 저거 뭐고 좀 해주고 외모도 그냥 보사 아니 성격이 착하신 것 같은데 네 외모는 지금 노트 잔지라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래서 저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? 아형은 그 저 반가워했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또 이렇게 선생님이십니다 경비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데 아 이렇게 또 아니 광수씨 좀 되니까 예예 그러니까 또 좀 다시 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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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옛날에 같이 이제 동기로 했었는데 좀 잘 안 풀렸어요 이 형은 글쎄 아니 앞면은 나도 있어 어 나도 나이를 먹다보니까 티비에 나온 적이 없는데 하하하하하하 티비에 나온 적이 없는데 아휴 한 명 있는 놈이 개불 티비에 나온 적이 없는데 아휴 한 명 있는 놈이 개불해 아휴 재밌으신 분이요 아니 어디 앞면도 에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나 보네요 티비에 하하하하 재밌죠? 아니 진짜 내가 지금 아니 티비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이분한테 이거 손 세정제를 갑자기 아니 아가씨 가지라고 아니 그니까 꼭 필요할 것처럼 보여서 주신 거예요? 손 세정제가? 내가 몸에 기운이 없는데 아니 갑자기 진짜로 뒤뒤는 사람으로 야 손 세정제를 이렇게 주시려 아니 진짜 사람 얼굴보고 이렇게 손 세정제를 갑자기 어 알겠습니다 아 손 손 손 집어놔 손 집어 넣어 아 손 집어놔 이렇게 방송까지 왔는데 차 차 어딨어요? 차 본인 차 제 캠핑카 캠핑카 어디야? 내 캠핑카 바로 채천강 캠핑카 여기 있지 않습니까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 아니 지금 아니 아니 30만 와 와.. 이게 뭐.. 이거 봐. 전국 각질을 돌아가겠다는 느낌이야.. 아.. 야.. 야.. 이게 보이시잖아.. 이게.. 이게 바로 그 철새들의 흔적이야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까마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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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귀 꺼.. 아니.. 이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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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데.. 이 두 번만 더 맞으면은 새차 되거든요 아니 이런 차를 지금 라디오 방송국이 끌고 왔으니 야 이거를 열어주신 선생님들도 대단하시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멋있지 뭐 계장님께 사는 것도 좋은 거야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캠핑카라고요? 네 이거 캠핑카 아끼든 아니 지금 그러니까 개미핥기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약간 유일하게 지금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지금 여기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뭐 꺼내신 거죠? 아 이제 키가 잃어버릴까봐 아니 아 이거 예전에 이거 맞아 이거 동치 형이 사준 거예요 약간 결이 비슷합니다 이런 세월의 흔적이 아 뭐요 나 일단은 캠핑카 아 이럴테 여기서 죽으시는 거예요? 여기도 이제 캠핑하는 거 오오 출발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장갑 야 목장갑 이거 파이프가 뭐였어요? 아 이거 지수인데 어어 캠핑하는 사람들은 못 박을 때 필요하거든 에어컨이나 히터는 다 되죠? 아 지첸단입니다 의자 안 해본 거예요 의자 아 자동이야 어 네 시동 걸어 시동 걸어주세요 어 앞으로 가자 백미러도 다 자동으로 백미러 자동으로 다시 접어주세요 다시 또 앞으로 오오 최신식이네 또 이광채 씨 있는 데로 가고 있는데 아 아 자체에 또 내비게이션이 있네요 아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 이 캠핑하는 자들은 또 하이패스 어 아니 야 참치 약간 또 이 인형이 굉장히 또 무서워 보이게 어디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아 목욕 한번 시켜야 되는데 네 너무 오르통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많이 튀어나와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죠? 아 이거 이거예요? 네 고장난 거 아하하하하하하 왜..끄해 왜 빼 빠져가지고 왜 빼 내 또 내 또 이따가 어 이따... 이따가 해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뭐야 이거 야아 아니 이게 리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가네 하이패스 그냥 돈을 안 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지금 내신 것 같은데 100km 카메라를 왜 이런 거야? 음악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음악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? 그냥 불러요 하하하하하하 캠핑에서 클래식이야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캠핑 진정한 캠핑이 지금 갑자기 목이 엄청 간질간질한데 진짜 와 코로나가 문체가 아니라니까 여기 약간 이쪽 부분 까만 건 왜 그런 거죠? 이거는 그냥 티눈 같은 건데 이쪽이신데 네 이 쪽이 햇빛 햇빛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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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 심하다고 해? 이따가 이따 보여줄게 운전 중이니까 일단 내려요 여기서 내려요 여기서 광채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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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야 미리 얘기해야지 좀 나한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나도 라디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유명해지고싶다고 왔더라구요 여기에 하하하하 하하하핳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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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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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약간 이 겨울은 약간 이게 황토작이 이렇게 묻어있는 게 광채형이랑은 지금 옷 입는 게 이게 진정한 캠핑감이야 야 너도 오면 이상하자 캠핑카가 겹치잖아 이상하잖아 니랑 내가 캠핑하는 게 아니고 아니 거주가 아니 원래 내가 캠핑이야 저거 저게 묶는 캠핑 저거 거의 경문지 아 아니 잠깐만 있어 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불을 보다가 형을 보니까 옷을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 지금 이렇게 당연하지 나 오늘 니 온다 해가지고 바베큐 오늘 맛있게 뭔가 하려고 잠깐만요 뭐 이거 이거 뭐해 야 진짜 불쌍하다 야 진짜 불쌍해 야 니가 불쌍해 니가 야 니 돈 잘 벌잖아 왜 왔어 캠핑하러 왔잖아 너는 진짜 왜 캠핑하러 여기 뭐 염전 있냐 염전 아니 염전 놀이가 아니오 하핰 하핰 봐봐 니 또 케이크 은근히 숟가락 올려가지고 또 뭐 해 보려고 하네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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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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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 뭐옷은 있나 옷 또 그래 나름대로 있네 아님 형 메이커 입었어요 메이커 브랜드 한번 봐봐요 브랜드 누가 부호형 브랜드 옷 브랜드 메이커 봐봐요 메이커? 아니 아니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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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있네 프로펫 코퍼레이션 회사 이름이 두더운거야 두더운거야? 네 이때문에 겟지니까 가라지 나 광수장 둘이 뭐 하라고 같이 캠핑카 끌고 왔잖아요 내꺼 2억에서 잔다고? 네 나 내 차는 2명밖에 못자 찬거로 진짜로 아니 여기 난 여기서 다 돼 간다고? 어 여기 다 돼 뭘지 뭐 아니 안에 택시스새끼가 간다고 해? 잠도 잘 수 있고 어 다 돼 봐봐 자 자 극세 사이즈 사이즈 이건 난데요 굴체다 이거 갼들고 해서 귀로 젖혀지면 바로 정류자고 다음엔 그만두기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이건 뭔데 그 다음에 이름듯 Connect to your own 아니요 아니요 이런거 그거에요 나 가스차라서 이런 거 하지마 아 이거 가스차요? 가스차지 난 아무 필요 없는 차고 그 다음에 니는 여기 살아. 나는 진짜 오늘 책임 못 찐다 나는 진짜 오늘 책임 못 찐다 이게 좋은 거 이거 아 이거 또 개발라 이거 이거 또 개발라 이거 야 인마 강력이야 아 진짜 눈물 쎄다 야 눈물 쎄다 니는 서울라 댓글로 누가 옷이 더 강력한지 아 누가 더 캐릭터가 강한지 한번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캠핑을 하는 거면 캠핑하는 거 형 잠깐만 어닝 그때 어닝 그거 어디다 뒀어요 그거 어닝? 예 잠깐 봐봐 못찾아가지고 한번 봐봐 야 니 온다고 원래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저걸 보다가 형을 보니까 럭셔리해 보여요 야 앞으로 저거 거짓말 좀 사울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 또 간발 반갑긴 한데 이거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뭔가 좀 뭔가 예 열어봐봐 열어봐봐 캠핑 니는 있어 봐 야 얘 찍어야 돼 네 니 온다고 특별히 내가 또 저기 바베큐 준비했지 야 지금 바베큐 저 아 벽돌에다가 어 저거 그거 뽑았나봐 기억이 안 나 내가 어디서 뽑 뭔지 뭐가 없는데 ㅋㅋㅋㅋㅋㅋ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야 붙어있어, 위에. 이건 나 안 해요. 정말 안 해요. 난 우리가 이 안 해. 좋아요, 구독, 도와주십시오.